안녕하세요. 저는 헤렌입니다. 제가 꼴은 노래는 백게니 캔디. 이 노래는 저에게 K-POP을 소개시켜줬습니다. 어떻게 소개시켜줬을까요? 제가 짧은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시험공부를 열심히 하는 한 성냐가 살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비건했고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녀는 너무 졸귀었기 때문에 잠을 깨기 위해 노래를 듣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컴퓨터를 키웠고 유튜브를 키웠고 음악재생 목록을 무작위로 기록했어요. 철인 상태로 뮤콕 듣다보니 갑자기 새로운 노래가 흐르나가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생동감 넘쳤던 그 노래를 들으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확인해보니 백게니 캔디였어요. 그날 이후로 손녀는 행보가였고 다시는 피곤하거나 철이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